과일 과일 사과 살구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과일이에요? 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과일이래요. 바나나 블루베리 블루베리 체리 포도 자몽 자몽 키위 레몬 레몬 라임 라임 이거 귤이에요, 오렌지에요? 귤처럼 보이는데요? 귤 귤 귤 귤 복숭아 복숭아 배 배 배 파인애플 자두 매실 근데요 자두랑 매실 둘다 영어로 플럼이네요? 외관상 다른 점은 자두는 표면이 매끄럽고 익어가면서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매실은 표면에 솜털이 많고 익어가면서 자주색으로 변해요. 아, 그래요? 석류 딸기 딸기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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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